이주보건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생활에 도움을 드리는 GBC 법률상담에 구도경입니다. 일과 3일 밸런스, 워라벨, 일하면서 퇴직하는 반퇴, 조기 은퇴를 꿈꾸는 파이어족 등 요즘은 다양한 모습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은퇴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방법도 다양해졌는데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지요. 오늘 법률상담시간에는 급변하는 금융상황 속에서 최근 트렌드에 맞게 은퇴 준비를 위한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재정전문기업 블루앵커의 모니카 킴 그리고 송상협 재정전문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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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나오신 걸 보니까 더 풍성한 정보를 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나요? 네. 함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앞서 오프닝 때 이야기한 것처럼요. 요즘은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이 정말 다양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저축을 열심히 한다. 돈을 아낀다. 부동산 산다. 이런 전형적인 방법들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참 다양한 트렌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은퇴 준비 트렌드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요즘에는요. 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어린아이들도 주식을 하거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를 위해서 아주 일찍부터 저축을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이제는 좀 은퇴 준비를 정말 빨리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점점 저축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아지시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사실 저희도 이렇게 어떤 은퇴 준비를 도와드리는 에이전트로서에 보면은요. 일찍 시작하는 게 키일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은퇴 준비하면은 왜 부모님들이 한다.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젊은 친구들도 다들 은퇴 준비를 사회생활 시작과 동시에 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네. 빨리 준비하는 게 트렌드군요. 그렇죠. 키일 수 있죠. 아주 다양한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더 많은 툴들을 쓸 수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할 수 있죠. 적은 금액으로도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죠. 시간이 일단 많잖아요. 시간이 무기죠. 그러면 오늘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은퇴 방법을 준비 방법을 설명해 주실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은퇴 준비라고 하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을 이제 우리 구덕영 아나운서님께서 해주셨지만 부동산 쪽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주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IRA나 401k나 또 이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펜션이라든가 403b, TSP 플랜. 여러 가지의 일단 은퇴 플랜들이 있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툴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드릴 거는요. 은퇴하고 나서 내가 모아놓은 돈을 쓸 때 세금을 안 내고 쓰실 수 있는 그런 방법. 네.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돈을 굉장히 많이 풀고 있잖아요. 풀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들 걱정하는 게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99.5 법안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내놓은 거기에 여러 가지로 이제 세금 혜택들이 줄어드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처럼 사실은 점점 이제 세금을 많이 낼 것이다 라고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은퇴 후에 내가 쓸 수 있는 그 은퇴 자금을 좀 세금을 내는 쪽도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쪽도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거든요. 이제 세금을 내는 쪽 같은 경우는 보통 IRA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401k, 403b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금융 상품들이고 로스 IRA라든가 라이프 인슈언스, 라이프 인슈언스 중에서도 캐시 밸류가 있는 그런 라이프 인슈언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나중에 내가 돈을 찾았을 때 세금을 내지 않고 텍스 프리로 쓸 수 있는 그런 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짚어드리려고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없이 그렇죠. 세금 텍스 프리라는 거죠. 그렇죠. 은퇴 이후에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지만 텍스는 안 내도 된다. 그렇죠. 아 텍스가 없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엄청 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잘 활용을 하시고 은퇴 준비를 하실 때도 이 밸런스를 텍스를 안 내고 쓸 수 있는 그런 은퇴 자금하고 텍스를 내는 거하고 이렇게 잘 같이 빌드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IRA나 401k는 사실 당장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401k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매척을 해주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죠. 당연히 그것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쌓이는 돈은 나중에 은퇴를 하시고 쓰실 때 세금을 내면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실 여기서 100만불을 모은다 그래도 100만불을 다 쓰실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은퇴 후에 세금을 내는 펀드가 많아지다 보면 소셜연금도 세금을 내셔야 돼요. 네. 내 인컴의 사이즈에 따라서. 그래서 세금을 내지 않는 어떤 은퇴 자금을 만드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한테 숙제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고도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 이 상품의 이름이 뭔가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로스 IRA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라이프 인슈런스 중에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캐시 밸류가 포함되어 있는 캐시 밸류 라이프 인슈런스. 그러니까 저축성 생명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저축성 생명보험.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에서부터 뭔가 저축을 미리 해나가면서 나중에 쓸 돈을 모으는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아마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명보험이 많이 바뀌었어요. 업그레이드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생명보험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시면 우리 가족들이 그냥 데스 베네피스를 받아서 그걸로 남은 가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생명보험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많이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 외에도 다른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연금 기능이 생긴 거예요. 연금 기능이라고 하면 매달 다달이 돈을 받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생명보험을 지금 젊었을 때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할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기들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생명보험을 미리 가입을 해서 프로텍션이 이렇게 필요한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시기에는 어떤 생명보험이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역할을 하겠죠. 그리고 또 뭐 리빙 베네피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꼭 사망하지 않더라도 중병에 걸리거나 암에 걸리거나 뭐 스트록이 오거나 이런 상황이 생겨도 내가 그 안에 돈을 얼마를 넣든지 상관없이 처음에 정해진 데스 베네피스의 일부를 내가 먼저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들도 있죠. 이런 기능들을 이제 젊었을 때는 쓰시다가 아무 일도 없이 건강하게 은퇴를 하셨어요. 그럼 은퇴하고 나서는 사실은 가족을 지킨다거나 이런 어떤 니드보다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은퇴 후에 일을 하지 않아도 내 통장으로 따박따박 줄 수 있는 돈 은퇴 자금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그때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던 젊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그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에서 연금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딱 한 번만 신청하시면 돼요. 나 이제 그게 이제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65세에 은퇴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70세에 은퇴하시려는 분이 있고 우리 왜 소셜연금도 어떤 분은 62세에 신청을 하시고 어떤 분은 65세에 하시고 나는 조금 더 나중에 할 수 있어 하고 70세까지 미루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이프 인슈런스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시점에 이제 나 이거 이제 더 이상 어떤 프로텍션보다는 나 이제 연금으로 바꿀 거야. 연금으로 전환해줘. 이렇게 한 번 딱 신청하시는 거예요. 그럼 보험사에서 안에서 캐러고리가 바뀌면서 이제 얼마씩 한 달에 드리겠다라는 게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거는 기준이 되는 게 그동안 그럼 내가 얼마를 돈을 쌓았나. 캐시 밸류가 얼마가 됐는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내가 쌓여있는 캐시 밸류를 기준으로 해서 한 달에 얼마를 드리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케이 나 이거 좋아 해서 사인을 해서 보내주시면 이제 바로 그 다음 달부터 내 통장에 그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게 되는데 언제까지 받으시느냐.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살아있을 때는 그 돈을 계속해서 주는 게 개런티가 되어 있는 거죠. 종신연금 같네요. 종신연금이에요. 그거를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전문 용어로는 라이프타임 인컴이라는 특약이에요. 근데 이 라이프타임 인컴이라는 특약이 사실 모든 회사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한 두 회사 정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죠. 이거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나 이제 라이프타임으로 연금을 받을 거야 라고 신청을 하시면 멍뜰니 내 통장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돈은 텍스프리인 거죠. 세금을 안 내도 되시는 돈인 거죠. 그러면 일단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가 생겼는데 설명 중에 이 저축성 생명보험에 일단 가장 먼저 들리는 말은 텍스프리. 이 말이 가장 먼저 들려요. 제일 중요한 사실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세금을 안 낼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네요. 생명보험에다가 불입금을 넣으실 때는요. 이미 인컴 세금, 텍스 보고를 매년 하시잖아요. 소득세죠. 내가 작년에 얼마를 벌었는데 세금은 얼마를 내고 내가 네트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얼마. 이런 식으로 계산을 매년 하시잖아요. 그렇게 인컴 세금 보고를 소득세를 지불한 돈으로 그 돈으로 불입료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한 번은 내신 돈이죠. 먼저 세금을 낸 돈을 불입하는 거구나. 우리가 은행에 저축할 때도 이미 소득세를 낸 돈으로 은행에 저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치만 은행에서는 이자가 자라면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한 번 더 내시게 돼요. 그런데 라이프 인슈런스 같은 경우는 이미 소득세를 낸 돈으로 저축을 하는 거고 라이프 인슈런스 안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지 않으세요. 이거는 택스 디펄이라 그래서 내가 나중에 돈을 찾을 때까지 디펄가 되는데 플러스 나중에 그 돈을 찾을 때에도 세금을 안 내시기 때문에 택스 어드밴티지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찾을 때도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베네핏이 있는 거죠. 택스를 안 낸다는 게 일단 가장 큰 베네핏인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그리고 한 번만 신청을 딱 해서 따박따박 매달 연금처럼 돈을 받을 수 있다 하셨는데 한 번의 신청으로 그게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또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 상품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똑같이 복리이자로 잘하고 캐시 밸류를 쌓아가시고 은퇴하는 시점이 되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찾아 쓰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연금처럼 한 번 정해진 돈을 계속해서 드리는 기능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몇 십만 부를 쌓았어요. 은퇴하는 시점에. 그럼 은퇴하고 나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신청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올해는 만불만 썼으면 좋겠다. 나 올해는 한 2만 불만 썼으면 좋겠다. 올해는 내가 세계여행을 가대니까 3만 불이 필요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위드롤이든 론이든 내가 필요한 것만큼 돈을 찾겠다라는 서류에 사인을 해서 보내서 돈을 받고. 매번. 매번. 이게 좀 힘들죠. 거기다가 이게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라는 툴을 쓰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찾아 썼어도 내 생명보험이 계속해서 인포스 된다고 하거든요. 얘가 계속해서 유지가 돼야만 해요. 생명보험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텍스프리가 다 없어져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세금 폭탄을 맞으시기 때문에 라이프 인슈런스를 잘 유지하는 선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 돈을 꺼내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불편한 점을 보완한 게 라이프타임 인컴이라는 어떤 특약인 거죠. 이거는 그냥 한 번 딱 신청하면 정해진 금액을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따박따박 내 통장으로 바로바로 들어온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은퇴 후에 이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시니어들은 이렇게 매번 신청하고 계산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한 번 신청으로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도 텍스프리만큼 굉장한 혜택이네요. 굉장히 큰 혜택이에요. 특히나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도 이런 라이프 인슈런스를 통해서 저축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저도 이런 어떤 라이프타임 인컴이라는 특약이 나오기 전에는요. 저도 라이프 인슈런스에다 저축을 하면서 늘 고민했던 게 나중에 내가 나이가 많아졌을 때도 내가 이거를 관리하면서 돈을 잘 찾아 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사실은요. 자신이 없었죠. 이렇게 이제 아주 총명하고 이럴 때는 그렇다고 또 누군가 나를 도와주기에는 그 당시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이런 특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더 크게 와닿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거를 더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가입했죠. 그러면 이런 생명보험 상품은 되게 많이 종류가 있는 건 아니군요. 종류 많지 않아요. 딱 두 회사밖에 없어요. 네. 이렇게 혜택이 많은 회사들은 또 정해져 있고. 그렇죠.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시니까 연금처럼 돈을 택스프리로 받는 것도 혜택이고 또 한 번만 신청해서 매달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도 큰 혜택인데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저축성 생명보험을 가지고 어떻게 은퇴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좀 예를 들어주세요. 그거는 제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40대 초반 동갑내기 부부예요. 보통 미국에서는 사망보상금 같은 걸 잡을 때 자기 연봉의 몇 배를 해라라는 약간 공식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50만 불을 사망보상금으로 일단 잡았거든요. 저축성 생명보험의 사망보상금을 50만 불이 잡은 이유가 첫째로 일단 저희 와이프나 제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있더라도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했어요. 예를 들면 이사를 간다든지 그렇잖아요. 갑자기 소득이 줄게 되면 40대나 50대분들을 많이 경험하는 케이스거든요. 누군가 갑자기 소득이 줄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 사라지면 소득이 줄어요. 집을 사더라도 모기지를 처음 신청할 때도 같이 버는 돈에서 계획하지 누군가가 한 명이 나갈 거를 예상해서 계획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한 50만 불 좀 괜찮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재정적인 문제로 이사를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저희 젊었을 때 연애 시절부터 저랑 제 와이프하고 그 아프리카랑 동남아의 아이들을 좀 지원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계속 매년 한 명씩 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적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둘 중에 누군가가 좀 없어지게 된다 하더라도 얘네들 재정이 좀 끊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원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계산을 했던 것이 50만 불 정도더라고요. 그나마 저희가 아마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 50만 불로 계산을 하셨으면 한 달에 얼마 정도씩 생명보험을 내고 계세요? 지금 저는 한 달에 500달러를 보험료에 내고 있습니다. 500불을 한 달에요? 네. 그럼 좀 많이 내시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드리네요. 네. 많이 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 따라서. 왜냐하면 적으면 적다고 할 수 있는 돈이고 크면 크다고 할 수 있는 돈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사실은 제가 가입한 이 생명보험, 저축성 생명보험을 보장력을 유지하려면 제가 사망하였을 때 50만 불이 나오는 것이 그 보장이 유지가 되려면 사실 보험료는 한 달에 200달러밖에 안 돼요. 200달러 안 되는데 왜 제가 500달러를 넣으냐면 일종의 저축성 생명보험을 적금 통장처럼 생각하셔도 돼요. 안에 캐시밸류가 쌓여요. 캐시밸류가 쌓이는데 제가 그냥 유지할 수 있는 정도,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만 넣으면 저축이 크게 안 쌓이겠죠. 그래서 제가 억지로 더 넣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꼭 다 500달러를 넣지는 않았어요. 이유가 사실 저도 얼마 전까지 대학원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졸업한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솔직히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병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소득이 일정치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500달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안 낸 적도 있어요. 한두 달 정도. 안 낸 적도 있고 그리고 보험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선인 200달러 정도만 이렇게 낸 적도 있고 항상 500달러를 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입한 저축성 생명보험에는 프리미엄을 플렉스빌리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플렉스빌리티가 돈을 얼만큼 넣을지 매번 바꿔도 상관이 없다 이런 기능인가요? 기본적으로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이게 유연한 거예요. 엄청 유연해요. 이 친구가 엄청 몸이 유연합니다. 유연해서 기존의 보험들을 보면 한 달 보험료를 안 냈더니 보험이 사망했습니다. 취소됐습니다. 이런 연락 받으시거든요. 지금 제가 가입한 이 저축성 생명보험에는 플렉스빌리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두 달 내지 않았더라도 안에 쌓여있는 캐시 밸류로 스스로가 생존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모니카 예전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포스가 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를 확인을 해가면서 제가 충분히 형편에 맞게 보험을 함께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많이 넣고 싶다 이러면 많이 넣어도 되나요? 보통 보험을 셋업할 때 미니멈, 맥시멈을 드려요. 미니멈 이만큼은 내셔야 이 보험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최소 금액하고 맥시멈 여기까지 내실 수 있다는 금액을 정해드려요. 맥시멈도 정해져 있군요. 그렇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또 돈 세탁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책임 안 내죠. 거기다가 복리 이자로 자라죠. 거기다가 이자가 작지 않아요. 보통 한 6% 정도는 되거든요. 복리로. 요즘에 사실 안정적이면서 한 6% 정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툴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 세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맥시멈을 정해놨어요.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살짝 피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를 만나야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보험을 처음에 디자인할 때 그 구간을 정확히 해서 내 버젯이 어떻게 될 거고 이거를 내가 끝까지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의 맥시멈으로 플렉스빌리티는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렉스빌리티 기능까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기능도 있어요. 제가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 저축성 생명보험을 선택한 이유 중에 또 다른 하나인데요. 제가 암 같은 중병의 질병에 걸렸을 때 만약 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고민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그런 질병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갑자기 소득이 끊기시더라고요. 일을 못하시니까. 그때 도와줄 수 있는 보장 기능이 이 보험 안에 있더라고요. 그 기능 이름이 리빙베네피시거든요. 모니카 매니저님이 많이 설명해 주신 기능인데. 엄청 설명하셨죠. 얘기 많이 했죠. 거의 뭐 리빙베네피스의 전도사님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지금 저축성 생명보험에 리빙베네피스 기능까지 있으면. 정리해보면 사망보상금 들어갔고 리빙베네피스 있고. 그리고 평생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기능까지 들어간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다 담겨울 수 있죠. 그러니까 가입을 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또 설명해 드리자면 그 리빙베네피스 때문에 제가 또 어느 정도 그런 질병에 대한 대비도 할 수가 있었고요. 방금 또 우리 구도경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프타임 인컴 베네피스라는 그 특약이 있기 때문에. 제가 500달러씩 계속 넣는다고 했을 때 한 65세, 70세 정도 되면 한 3만 2천 불 정도 이제 제가 매년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소셜 시크리티 인컴도 나올 것이고. 그리고 또 401k도 회사에서 받으신 분들 계시는데. 그렇죠. 이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거죠. 401k 같은 경우는 과세 대상이에요. 지금 제가 텍스를 내지는 않지만 이걸 텍스 디퍼라고 해가지고 텍스를 유예해준다라고 연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제가 노후에 401k를 예를 들어서 많이 401k를 많이 받고 또 다른 추가 소득이 있다면 제 소셜 시크리티 인컴도 과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은 분들이 사실 나중에 하세요. 초반에 못하시고 젊을 때 못하시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하고 세금을 내는 소득을 동시에 젊은 나이에 준비를 해 가신다면 은퇴 후에 충분히 은퇴 자금을 안정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저축성 생명보험을 꼭 강추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물론 사용도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비과세 소득하고 과세 소득을 같이 미리 가입을 해두시면 은퇴 후에 좀 상호 보완 작용을 서로서로 해주겠네요. 그럼요. 보통은 뽀로 1K 그냥 이거 하나만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거기에 저축성 생명보험을 추가해 두면 또 안전한 은퇴 준비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40대 남성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셨잖아요. 그럼 더 일찍 준비한다고 쳤을 때 30대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30대 남성인 경우에는 일단 가진 게 시간이죠. 너무 좋아요. 너무 부러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500달러 안 넣어도 해볼 만해요. 300달러씩 입금을 해서 30년 정도 되면 한 60대 중반이 되거든요. 그렇게 하더라도 생명보험에 쌓여진 캐시밸류가 한 11만 불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6%대의 복리이자를 적용받으면요. 또 돈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들이 70세부터 연금을 받으시겠다. 아까 전에 우리 모니카 매니저님이 설명해 준 대로 인생에 딱 한 번만 라이프타임 인컴을 딱 한 번만 신청을 하고 시스템에서 받는다 하면 3만 불 때 이상 연금이 비과세로 세금 안 내는 게 확보가 되는 거죠. 500달러 내다가 300달러 냅니다. 500달러 내다가 200달러 냅니다가 아니라 그 정도 되면 300달러 내다가 200달러도 낼 수 있고 150달러도 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더 플렉스빌리티도 훨씬 더 마음에 편하겠죠.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조금 잘못된 게 있어서 정정을 해드리면 30대이신 분이 300불씩 30년 동안 내시면 원금이 11만 불이에요. 네. 원금이 11만 불이다. 사인 돈이 11만 불이라고 그러셨고 죄송합니다. 캐시 밀류가 한 30만 불 정도 돼요. 네. 이자를 받고 자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매년 3만 불 정도씩 받는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택스프리로요. 그렇죠. 오. 적은 돈이 아닌데요. 네. 엄청나죠. 그러니까 라이프 인슈언스가 굉장히 좋은 장점들이 많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중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복리이자로 내 돈을 키울 수 있는 툴이라는 거 그리고 대략 6% 정도 요즘 같은 저 금리 시대에도 한 6% 정도의 이자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은퇴를 위해서 저축을 했지만 데스 베네피트 프로텍션도 가져갈 수 있잖아요. 혹시라도 여기다 저축하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가족들한테 사망 보상금을 남겨주실 수 있다는 거 이런 장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단점도 있어요. 모든 상품에 좋은 점만 있는 거는 아니죠. 장단점을 고로 가지고 있는데 라이프 인슈언스라는 툴이 가지고 있는 가장 최대의 단점은요. 장기 플랜이라는 거예요. 아 오래오래 계획을 용텀으로 가야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있는 거고요. 거의 첫 10년 동안에는 모든 피가 다 임벌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주택 몰게지 할 때도 보통은 30년씩 하시잖아요. 30년 몰게지를 하다가 한 5년 정도 집을 사서 살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거의 이자만 내다 가시는 상황이거든요. 라이프 인슈언스도 똑같아요. 첫 10년 동안에 내가 붙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캔슬을 하시게 되면 손해를 보시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이프 인슈언스는 잘 고르셔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 누군가 그냥 권해서 사인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 이거를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딱 시작을 하시고 오랫동안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10년은 최소? 최소 10년. 정말 롱텀으로 계획을 잡고 가셔야 돼요. 롱텀으로 플랜을 잡고 가셔야만 정말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플랜이에요. 사실 뭐 단점도 아닌 것 같아요. 은퇴 준비는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이게 참기가 어려워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니까요. 이렇게 장점도 다양하게 설명을 해 주셨고 또 주의할 점까지 안내를 잘 해 주셨어요.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은퇴 관련해서 사실 젊은 분들도 요즘에 관심이 많고 너나 할 것 없이 은퇴 준비하는 상황에서 문의사항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두 분이 각자 안내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제 연락처는 213-800-4256이고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에서 그레이송 스토리를 찾으시면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웹사이트는 그레이송us.com으로 오시면 많은 정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모니카 김이고요. 제 전화번호는 213-448-4246번이고요. 구글에서 모니카 재정하고 치시면 전화번호나 유튜브나 또는 제 웹사이트나 이런 것들 또 칼럼 쓴 거 이런 것들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각자 이렇게 다 사이트가 있으시네요. 오늘 이렇게 세금 걱정 없는 은퇴 준비 저축성 생명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정말 은퇴 준비하는 분들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번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재정 관련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니카 김님 그리고 송상협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